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달 이상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윤창중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청와대의 당시 이남기 홍보수석이 물러나고 그 자리를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이정현 씨가 옮겨온 지 한 달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우 논란이 분분합니다. 임명을 안 하는 거냐 임명을 못 하는 거냐. 특히 청와대의 비서관이라는 자리 이외에도 지금 국정현안이 쌓이고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국정원 사태라든지 기타 등등의 많은 현안들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 여권, 새누리당을 포함한 여권에서는 이런 현안들을 다루는데 뭔가 컨트롤 타워가 없지 않느냐. 뭔가 중구난방식 아니냐. 뭔가 서툴고 어색하게 일을 처리하거나 접근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인상을 주는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6월 임시국회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무수석과는 별도로 정부의 정무장관직 신설을 요청했을 만큼, 주장했을 만큼, 즉 새누리당 사람들도 정무수석 이외에 정무장관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할 만큼 정무적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흐지부지 됐다 하지만 지금 있는 정무수석 자리도 빈자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과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무수석 임명을 보는 눈이라는 주제로 이 자리는 무슨 일을 하는 자리며 왜 임명을 안 하거나 혹은 못 하는 거냐. 그럼 앞으로 임명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런 등등의 주제를 놓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정무수석이라는 건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최고 정치 참모입니다. 공식 서열은 청와대 내에서 5위입니다. 비서실장, 우선 경호실장, 안보실장, 그리고 국정기획수석 다음으로 5위입니다. 그리고 차관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특A급 정치 참모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역할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따지면 우리는 정치하면 직업 정치인들만 하는 것이 정치라고 볼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행위에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위에는 정치적 요소나 판단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한복을 무슨 복을 입느냐. 우리나라 예를 들면 육사 졸업식에 가서 무슨 말을 하느냐. 진주의료원 사태는 문을 닫을 거냐 열 거냐. 국정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매사에 정치적 요소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직업 정치인들이 아는 정치만이 정치는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전체 컨트롤,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청와대의 정무수석이기 때문에 그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무수석들은 역대 보면 우선 정치적인 큰 플랜을 기획하거나 아니면 내부, 여권 내부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정치적으로 조정을 하거나 또는 야당 혹은 시민 세력과 협상을 하거나. 마크 협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하는 아주 일종의 멀티플레이어 기능을 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정무수석이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보시죠. 그래서 정무수석은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분신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온몸으로 익히고 그 선안에서 정치를 수행하는 참모 기능을 해야 됩니다. 역대 정무수석 중에 예를 들면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원종 정무수석 같은 분이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식 정치 그리고 그 정치 스타일과 특징을 100% 이해를 해서 그대로 하는 참모가 있어야 된다. 더 좀 쉽고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정무수석으로 있다가 홍보수석으로 옮겨간 이정현 씨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분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어떻든 박근혜 대통령이 이분을 보는 눈은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비서실의 정무팀장으로 그리고 청와대던 정무수석으로 발탁을 했고 그러다 이번에 홍보수석으로 옮긴 분입니다. 이와 같이 누가 봐도 저분은 정치적 분신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어야지 정무수석을 맡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여권 내의 말씀만 드렸으면 사실은 정무수석의 또 다른 기능은 반대파, 즉 야당, 시민 세력,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과도 많은 대화를 하고 조언도 듣고 요구할 걸 요구하고 이런 기능까지를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공개적으로, 어떤 때는 의전적으로, 어떤 때는 비공개적으로 대화도 하고 요청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는 이런 창구 기능까지를 복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대 세력이라든지 시민 세력에서 볼 때에는 새누리당의 당직자보다는 청와대에서 즉 대통령을 지근지근 거리에서 보좌하는 정무수석에 훨씬 더 신뢰감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동안의 정무수석들은 왕왕이 그런 기능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새누리당의 의원이었던 박근혜 당시 현 대통령, 당시 의원이었습니다만 이분과 이명박 대통령 간의 해동도 부분적으로는 당시 정무수석들이 그 조정 기능을 했습니다. 이만큼 아주 막강한 역할을 또 여권 내부뿐만 아니라 여권 밖에서 해야 된다. 아까 대통령의 경우는 조금 다른 얘기했으면 되겠습니다만.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무수석을 지금부터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거나 앞으로 임명하게 된다면 여기에 담긴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첫째, 임명을 아직까지 안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내심 희망자까지 따지면 그 숫자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명을 못한다? 아닙니다. 임명을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하느냐? 이와 같이 막중한 기능을 갖고 있고 역할을 해야 될 정무수석감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제재 예를 들면 김선동 정무비서관이 그런 대로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정현 수석이 하는 역할 이런 상태로 가는 게 낫지 여기에 별로 능력도 없는 사람 부직 차원에서 이렇게 시켜놨다 이건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 자리가 갖고 있는 정치적 상정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잘못 들어오면 잘못 발탁이 되면 현재 비서실장이라든지 다른 수석들과의 관계에서 분란을 일으켜서 그런 대로 갖추고 있는 팀워크 플레이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대통령의 관계로서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누가 임명을 하나 말든 간에 적임자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도저히 적임자를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누군가를 임명할 건데 그때는 임명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임명된 새 정무수석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여권과 야권과 국민에게 보내는 정치적 메시지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때까지는 별일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따지고 따지고 보면 최고의 정무수석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은 종전처럼 책을 인용하지 않고 어떤 한 국회의원의 발언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부 소개가 된 얘기입니다마는 산의리당의 이재우 의원 발언입니다. 이분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실세 중에 실세로 꼽혔던 분입니다. 이분의 발언을 보시겠습니다. 3일을 산의리당 최고 중진 연석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를 끝내고 청와대를 떠날 때 갔었는데 정말 순식간에 5년이 지나갔더라. 나도 실세로 불렸던 사람인데 5년 사이 빚만 1억 2천만 원이 됐더라.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실정,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통렬한 자기 반성이 있었더라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그건 그것대로 별도의 측면이 있는 것이고 이 발언을 한번 보십시오. 불과 작년까지도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자타가 인정했고 본인도 이렇게 인정한 사람이 나오지로 보니까 정말로 순식간에 지나갔으며 빚만 늘었더라. 이 얘기를 지금 산의리당의 최고 중진 연석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권 사람들은 그리고 정무수석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